장면 막걸리는 사실 호천 1도 막걸리의 이세인 이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흥미고 이거 흥미에요 두 가지 맛을 다 써보셔도 되고 한 가지 만드셔도 되고 거의 무제한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다 한 잔씩 흥미를 먼저 하시겠습니까? 흥미를 먼저 하시겠습니까? 왜 흥미를 자주 먼저 먹으려고 할까요? 좀 막걸리는 하얘니까 그러면 흥미를 먹으면 약간 맛이 진해서 병리가 약간 좀 맛이 못 느끼지 않을까요?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더 궁금한 게 더 궁금하긴 하죠? 아 침착해 짱이다 말릴 것 같아요 머리 말려요 참 맛있네 그래서 오늘 안드레 작가님이 겨우 시간이 좀 났을 때 딱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네 그럼 흥미와 긴미를 따라 둘 테니 네 둘 다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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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오 야 이렇게 될 것 같더라니 이건 제가 먹고 쓰자면 드릴게요 쓰자면 드릴게요 네 네 네 예측 promised 네 네